오늘은 월요일인데요. 오늘 여러분들께 발송해 드릴 농산물들을 포장을 하고 지금 송장을 붙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평소보다 월요일날은 화물 출발이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는 주문을 하시면 당일 발송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맛있는 쌀 홍천 백향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화면에서 보시는 이 홍천 백향미는 밥을 지으실 때 일반 미에 한 줌정도 섞어서 밥을 지어 드시면 밥맛이 참 좋은 기능성 쌀입니다. 오늘은 발송하기 전에 홍천 백향미 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이 쌀은 2012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계속해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 농산물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홍천 백향미 쌀을 주문하시면 언제나 빠른 발송을 해 드리는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.